어머, 금방 국수가 됐어. 우와, 지금. 저게 중요한 거야, 결혼이 너무. 결혼이 너무 저게 중요하지. 맛있겠다. 언니가 면면 너무 잘생겼어.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인다, 정말. 저도 일하고 저거 얻어먹고 싶네요. 미안해. 맛있다, 맛있다. 쫄깃쫄깃해. 땡큐. 가루 내갖고. 쌉싸라 맛이 너무 맛있다. 그치? 완전 대박이다. 대박이야. 겉도 겉냐는 없어요? 동식이는 가끔 오고, 겉도 어쩌다 한 번 오고. 소원이야. 서문탁 이런 노래하는 후배들. 서문탁은 와서 잔디볶고 가서 떼압붙지. 안 뽑을 수가 있냐고. 진영웅 씨가 야, 뽑아. 누구야, 뭘 누구야, 뽑아. 다 뽑아야지. 배고팠어. 움직였더니. 야, 먹어. 나 다 먹었는데. 아니, 아니 밥 먹느냐고. 나 이거랑. 찬밥에 먹어야 맛있지, 삼치삼. 와, 진짜 맛있겠다. 그치 하나 있고 밥 하나 있으면 이렇게 고추장 갖다 넣고 좋으니까. 그러니까. 썰어서. 쌈 싸먹는 거. 음, 맛있어. 괜찮아. 나 같이 먹어, 먹어. 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해, 랄랄랄랄랄라. 먹어, 먹어. 해, 먹어, 먹어. 어. 해, 랄랄랄랄랄라. 너 이거 왜 냉겼냅 밥을 이게 뭔 임시집이야? 이게 무슨 개떡 같은 매너야? 빨리 안 먹어? 어? 임시집이야? 우리 어머니 같아. 어? 야, 여기다 싸먹어. 고추장 갖다 줄게. 나는 한 숟갈이 아쉬운. 한 숟갈이 아쉬운. 아우, 임시집이. 밥 먹는 매너가 여X이네. 밥 먹는 매너가 여X이네. 야, 이거. 야, 이거 밥을 이거. 야, 너 이거 농부 아저씨들이 얼마나 애써서 한 건데. 우리 할머니가 봤으면 국자 날라왔어, 얘. 밥 췄니? 밥 췄니? 응? 밥 췄니가? 어제 해 놓은 건데? 아니, 다 먹었을 때 그것만 하면 어떡해. 안 췄어. 어제 해 놓은 거야, 어제. 어제 저녁에.